10시 뉴스 스토리 3일에서 10시 뉴스 스토리 4일에서 10시 뉴스 스토리 4일에서 10시 뉴스 스토리 한 발 지고 쉬는 매우 한 발 지고 쉬는 껌돌 한 발 지고 쉬는 아니 두 발 땅에 대고 쉬는 찬이 왜 똥은 한발 들고 안싸냐 대장은 한발 들고 쉬해요 화장실에서 용수는 엄마가 알바 안해도 된대 지금 잔디는 운동장에 못 들어간다 시동 한 다음에 들어가라 용수는 싫어요 전 들어가서 시동 할래요 묘기 한발 들고 싸는 계속 아까부터 쉬하는 묘기 묘기 왕들 용수는 엄마가 너 알바 안해도 됐대 첨부전 알바 안해도 됐대 엄마가 돈 열심히 벌고 있대 너희들의 노예가 돼서 양수 귀염둥이 혼들 운송이가 실을 했으니까 이제 운동장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예 잘 이틀 가고 싶어요 비가 하루 이틀 오고 나더니 잔디가 촘촘하게 다 번졌습니다 양탄자처럼 매우 푹신푹신하네요 올해도 장식 잔디 농사는 잘될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아 응 부쩍부쩍 뛰어다니고 있는데 비비지 마라 냄새난다 몸에서 오늘 레오 목욕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몸에서 약간의 똥냄새가 나요 병원에서 공작에서 공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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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디러 공작에 공작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나갑니다. 나가는 중이었어요. 그런데데데데데데데 편탱이 넌 거기서 왜 이르렁대고 있냐? 의자 밑에서 이 녀석은 또 하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